...같지도 않고 또 좀 사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성탄절은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이 성탄절은 항상 설레고 기쁨고 어... 예 맞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그게 지나고 나면 내년에 뭔가 새로운 나에게 행복이 올 것 같은 그런 거를 주는 것 같아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크리스마스 캐럿송, 재즈 캐럿송 한 곡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준이 높은 구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재즈를 열광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구는 처음이에요 제가. 강성욱! 비바 강성욱! 비바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에로 day! 메리енного 행동은 vil이 azen권nych 메리 프로젝트 시 0교'3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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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